이번 영상은 J님께서 질문해 주신 What we would가 오는 발음인데요. W가 3번 연속해서 옵니다. W 발음을 할 때는요. 입술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펼치면서 W 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3번이나 나오니까 발음하실 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강형입니다. 강조할 때 또는 또박또박 발음을 할 때 입 모양을 다 원래대로 해주시고요. 대화 속에서 편하게 발음할 때는 이렇게 많이 모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선 각 단어에 강형과 약형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도 또 연습해 볼게요. 먼저 What 입니다. 이 What은요. A 소문자 모양의 점점 있죠. 이거는 입을 크게 위아래로 벌려서 어 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What, What 하고 D는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형입니다. 약형에는 이 소문자 거꾸로 해요. 입술만 살짝 뗍니다. 짧게 어라고 소리를 내면 으, 으, 네. 으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죠. 그래서 What, What 이렇게 돼요. What, What 그리고 위 발음은요. 그리고 위 발음은요. 워 해주시고 이, 입꼬리 당긴 이 발음으로 해서 길게 위, 위 라고 하는 게 강형이고요. 약형은 여기 점점 없어졌습니다. 짧게 그냥 위, 위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Wood 입니다. 워 해주시고 말 밝은 모양의 발음 키우죠.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우라고 짧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요. 으 소리가 들어간 우발음이에요. 으, 으 이렇게 해서 워, 드가 연결되는 거죠. 워, 워 이렇게 해요. 이게 강형이고요. 약형은 아까 이 거꾸로 그렇죠? 으 하는 소리를 넣어서 워, 워. 이 약형을 발음할 때는요. 워, 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워, 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형은요. 이 워 하는 소리도 없죠? 그냥 으, 으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W 모양 동그랗게 해서 펼치면서 다 발음하는 강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강조할 때 또는 또박또박 읽을 때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That's what we would do. 이렇게 그대로예요. 강조하죠. 이제 연설 같은 거 할 때에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That's what we would do. 이렇게 발음을 what we would. 이렇게 다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That's what we would do. 한번 더요. That's what we would do. 그리고 이제 약형이죠. 약형은 what 아까 배우신 것처럼요. What we would. 예, what we would. 예, what we would do. That's what we would do. 이런 식으로 하지요. 천천히 해볼게요. That's what we would do. 이게 매끄럽게 좀 연결이 되면요. That's what we would do. 이 we 한 다음에 would의 약형이 그냥 od이었잖아요.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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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s what we would do. That's what we would do. That's what we would do. 이렇게 od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네, 빨리도 해볼게요. That's what we would do. That's what we would do. 예, 다음 문장이에요. What we would say is this. 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네,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What we would say is this. 한 번 넣어요. What we would say is this. 네, 이렇게 동그랗게 입술 모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형은 입술 동그랗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입술을 안 모으셔도 그냥 하는 소리 나요. 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What we would say is this. 한 번 넣어요. What we would say is thi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를 쓸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